내가 이 값 여보게 사람들아 이른 값에 생긴 값 배운 값은 언제 하려나 그대의 나이 값도 바로 세마소 여보게 젊은이 부모 섬기에 나은 봄 기른 봄을 오이주리요 그대의 아들딸이 바로 본받네 얘들아 우리들 부모 섬기자 끝없는 금사람을 언제 갚으리요 즐겁게 효도하여 기쁨드리자 이 세 가지인데 왜 네 가지 값도 있어요?